안녕하세요 신비아 분입니다. 오전에 고급품의 아이들을 10점 소개해드렸어요. 보시면서 분이 겁나 비싸다 하고 놀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원래 20만원에서 25만원 사이의 아이들인데 저렴하게 작가님이 선물처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오후에도 저렴한 아이들을 준비하려고 했는데 또 신상이 고급품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또 고급품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저렴한 아이들 가성비 좋은 아이들 기다리신 분들은 좀 소소하실 것 같아서 오늘 이 아이들 준비합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전부인 것 같아요. 모두 싹 쓸어왔거든요. 저렴한 아이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아침, 낮에는 목소리가 그래도 좀 괜찮았는데 저녁때는 조금 더 상태가 안좋아집니다. 그렇지만 이렇게도 주절주절 말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안좋았는데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아졌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해주신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준비한 아이들 소개해드릴게요. 1번입니다. 이 아이가 입구가 15cm, 15cm, 오 입구가 15cm네요. 저 13cm인지 알고 있었는데 키는 13cm입니다. 15cm면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사이즈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앞에 코사지가 붙어있어요. 아주 단정하고 뭔가 분위기 있는, 엣지 있는 코사지고요. 무늬가 좀 다양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큰아이는 더 크고 작은아이는 살짝 작고 그럴 수 있어요. 만원짜리입니다. 개수로 주문해주시면 돼요. 2번은 카키색이고 2번은 흰색입니다. 사이즈 똑같아요. 입구가 14.5에서 15cm, 키는 12.5에서 13cm 이렇게 됩니다. 흰색은 2번이고요. 만원짜리예요. 개수로 주문해주세요. 저는 하얀색 우주선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아주 심플하게 라인만 그어서 세련된 모습을 연출하고 있어요. 입구는 역시 14.5에서 15cm, 키는 12.5에서 13cm 됩니다. 저희 아이도 만원짜리고요. 흰색은 3번입니다. 이제 똑같은 모습인데 카키색 있어요. 사이즈도 똑같습니다. 14.5에서 15cm, 키는 12cm 되는 아이 4번 만원짜리입니다. 5번입니다. 제가 오늘 물건을 하러 갔다 오고 포장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없어서 준비를 좀 못했어요. 그래서 좀 할인 좀 많이 해드리는데요. 이 아이는 5만, 2만 6천원짜리예요. 두 개에서 5만 2천원인데 3만 8천원에도 택배비 있고 어쩌고 하니까 그냥 2천원 할인해서 5만원에 드릴게요. 입구는 10cm, 10.5cm도 있고요. 키는 11cm, 12cm입니다. 이렇게 두 아이 한 세트로 제가 준비했어요. 5만 2천원인데 5만원에 할인해 드립니다. 오늘 피라본이 들어왔어요. 많이 여러 가지가 들어왔는데 이 아이를 제가 색색으로 다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흰색이 있고요. 남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어요. 빨간색이 예쁘죠. 빨간 성의 미린의 은하수가 있는 별밤으로 씁니다. 이 조각에 놓은 이 몸체가 마치 성같이 느껴져요. 이 아이는 남색입니다. 밤하늘의 별밤 같죠. 그리고 백약 하얀색의 별밤이 있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좋아요. 입구가 18cm, 이쪽은 16cm, 키는 15cm입니다. 피라본에서 이렇게 사이즈 좋으면서 저렴한 아이가 이 아이가 최초인 것 같아요. 13만 3천원인데 제가 피라본은 20% 할인해 드리죠. 그래서 20% 할인해서 10만 6천원입니다. 6번, 7번, 8번 또는 그냥 색깔로 주문해 주시면 돼요. 6번, 7번, 8번 10만 6천원 되겠습니다. 가방으로 연출하는 화본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피라본에서 나온 이 화본만큼 고급진 화보는 없어요. 구찌분이라고 그래요. 여기 손잡이도 있습니다. 손잡이도 있고, 여기 액세서리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3색이 들어가 있는 이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고요. 사각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무늬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붉은색 하나 있고, 검정색 하나. 이렇게 붉은색, 검정색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가격대가 좀 있어요. 입구는 12.5cm, 키는 13.5cm입니다. 14만원이에요. 이렇게 장식도 하고, 또 사각으로 만들고 하려면 좀 궁이 많이 들어가서 가격이 좀 비싸지죠. 그래서 14만원인데, 이 아이도 20% 할인해서 11만 2천원. 근데 2천원 너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1만원 해드릴게요. 9번, 11만원. 10번, 11만원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사주시면 감사하고, 안 사주시면 제가 소장하려고 너무 이뻐서 가져왔어요. 11번과 12번입니다. 저희 아이도 할인해드립니다. 입구는 9.5cm, 키는 8cm 되는데요. 동백이 두 개 있어요. 보라색과 주황색, 그리고 장미는 보라색과 주황색 장미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로 골라가시면 돼요. 2만 8천원짜리 두 개소, 5만 6천원인데, 5만원 해드립니다. 동백은 11번, 장미는 12번입니다. 정말 털이, 털이, 재고털이, 재고정리, 블루븐 들어갑니다. 자, 이 아이는 13번이에요. 13번, 파란색 리본이 있는 아이, 수국이 있군요. 그리고 14번은 장미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리본과 장미. 15번은 장미대와 빨간색 리본이 있어요. 15번입니다. 자, 이 아이들은 아주 30% 할인해 들어갈 거예요. 입구는 14cm, 키는 11cm입니다. 8만 4천원인데, 5만 5천원, 30%에 드려요. 3번, 14번, 15번입니다. 자, 이렇게 3개, 30%에 준비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아이, 쨈해주시면 돼요. 7만 8천원짜리 두 점도, 역시 30%에 준비합니다. 입구는 12.5cm, 키는 10.5cm입니다. 노란 바탕, 노란색 하나 있고요. 보라색 빨간 리본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5만원에 준비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분 부탁 가져가시면 좋겠어요. 16번, 17번, 5만원입니다. 10번은 호랑이에요. 내군을 막아준다는, 그리고 가족을 보호해준다는 수호신, 또는 산실령 그런 느낌,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보호령으로서 그런 의미가 있어서 호랑이 화분이 많이 나왔죠. 이 아이는 입구가 13cm, 키가 12cm입니다. 아주 섬세하게, 한 올 한 올 채색만한 게 아니라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조각을 해서, 색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준 화분이고요. 유명한 이 한 분입니다. 이 한 분이 굉장히 유명하죠. 캐릭터를 잘 그리는 그런 작가님으로 유명합니다. 저희 아이는 20만원이에요. 18번입니다. 오늘 준비한 아이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 문자로 주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행복한 다육생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